안녕하세요 역사멘터리입니다. 오늘은 지난 2차 고당전쟁에 이어 안시성 전투로 대표되는 1차 고당전쟁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에 대한 전체적인 배경 설명은 이미 지난 2차 고당전쟁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므로 오늘은 1차 고당전쟁의 핵심 쟁점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께서는 이 전쟁에 대해서 당태종의 고구려를 침공했는데 안시성이 잘 버티는 바람에 포기하고 물러났다 정도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라면 그에 더해서 연기소문이 안시성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15만 명력이 당나라 군에게 패했지만 끝까지 버틴 안시성의 선전 덕분에 당나라 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정도까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안시성 전투는 굉장히 심플한 사건입니다. 막강한 적을 상대로 잘 버텨서 물리쳤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은 훨씬 더 복잡한 구도와 함위를 품고 있으며 여러 연구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이 제기되는 등 치밀하게 파고들어서 따져봐야 할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를 비롯한 1차 고당전쟁에 대한 여러 논란들을 소개하고 그 쟁점들에 대해서 사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차 고당전쟁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안시성주의 정체는 무엇이고 그는 과연 연기소문과 사이가 나빴을까? 둘째, 고구려가 대패했던 주필산 전투의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셋째, 안시성 전투의 진정한 영웅은 고정희가 맞는가? 넷째, 당나라군은 왜 후퇴했는가? 이 4가지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다 보면 안시성 전투를 비롯한 1차 고당전쟁의 큰 그림이 그려짐과 동시에 각 석건들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1번 쟁점, 안시성주와 연기소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시성주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널리 알려진 양만춘이라는 이름은 다만 명나라 시대의 소설인 당서지 전통 소견위에서 창작해낸 이름이죠. 안시성주와 연기소문 사이에 불안한 단순한 루머가 아니라 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치통감에 따르면 황제가 백암성을 함락시킨 후 이적에게 말하기를 즉 연기소문은 정변 이후 여러 지역 성주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교체하면서 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는데 이때 안시성주가 저항했고 연기소문이 토벌군을 보냈지만 진압에 실패하는 바람에 안시성주의 기득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안시성주는 어느정도 독립성을 지닌 군벌 세력에 가까웠고 이는 중앙집권화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전근대 국가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고구려는 무수히 많은 지방세력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국가였으므로 안시성주 또한 군벌 세력 중 하나로 보는 것은 타당한 해석입니다. 흔히 주필산 전투의 배경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지원군이 안시성 안으로 들어가 함께 싸우지 않고 굳이 안시성 밖에서 당나라군과 회전을 벌이다가 처참하게 패했다. 그 까닭은 지원군을 성 안으로 들이지 않으려는 안시성주의 선택 때문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이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 게 안시성주 입장에서는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지원군을 성 안으로 들이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연기소문이 파견한 병력을 안시성의 지원군이라고 가정한다면 안시성주와 연기소문의 불편한 관계를 위해 연합작전이 무산되었고 이는 주필산 전투의 처참한 패배로 규결되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바로 뒤에서 주필산 전투를 소개하면서 다루도록 하고 이 쟁점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안시성주는 연기소문과 불편한 관계였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2번 쟁점 고구려가 대패했던 주필산 전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연기소문이 북부욕살 고현수와 남부욕살 고여진을 지휘관으로 하여 15만의 대군을 파견해 안시성을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안시성 지원이 목적이라면 굳이 15만이나 되는 대군을 그것도 평양 근처에 방어가 부실해질 정도로까지 무리하면서까지 긁어모아서 보낼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당나라도 고구려의 평양 방어가 취약해졌다는 걸 인지했기에 당태종의 조카 이도종이 병사 5천명만 주면 평양을 직공해서 함락시키고 이 전쟁을 끝내냈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전략은 당태종이 거절해서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고구려는 수도 방위까지 희생해가며 대군을 파견합니다. 안시성은 생각보다 작은 성이고 15만이나 되는 대군이 들어가 머물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동방어선의 여러 성은 규모가 각기 다른데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성과 국내성이 공동으로 다른 성 지원을 위해서 파견한 연합병력의 숫자가 4만 명 정도입니다. 즉 자기성 방어권 제외하고 다른 성으로 보낼 수 있는 지원 병력이 성마다 1만에서 3만 사이였던 것 같고 이로 미루어 보아 각 성에는 평균 2만에서 4만 명 사이의 병력이 있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안시성 또한 비슷한 규모였을 겁니다. 따라서 안시성 방어를 지원하자면 굳이 15만이나 되는 대군을 보낼 필요는 없는데 왜 연규소문은 그렇게 많은 병력을 파견했는지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습니다. 우선 사료의 기록에는 15만 대군이라고 하지만 실질 파견 병력은 5만에서 6만 명 정도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필산 전투에 실제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구려군의 숫자를 바탕으로 해서 극소수가 주장하는 설이며 사료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연규소문의 의도는 그저 초장의 당나라군을 압도하기 위해서였던 연규소문의 의도는 조기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초반부터 전력을 쏟아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규소문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필산 전투에서 고구려군이 대패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수적으로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태종이 절묘한 전략에 휘말려 고구려군은 대패하고 상당소가 와야 됩니다. 구당서나 신당서, 자체통감, 책부원구 등을 참고해서 보자면 당시 양군의 전력 배치 상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안치성을 포위한 당나라군 중 일부가 주필산 전투에 투입되었고 그 숫자는 대략 3만 명으로 보입니다. 책부원구의 기록에 의하면 당태종의 본군 4천명, 이세적의 1만 5천명, 장손무기의 1만 1천명을 합치면 3만입니다. 물론 추가로 투입된 병력이 더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만 기록에 따르면 당나라군은 3만 명이 투입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에 맞선 고구려군의 총 숫자는 15만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신당서와 자체통감에 나와있는 고구려군 포로 3만 8천 6백명, 전사자 2만 명이라는 기록을 참고하면 실질 투입된 고구려군의 병력은 대략 6만 명 선으로 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구당서에서는 고구려군 포로 15만 6천 8백명에 전사자 1만 명이라고 나옵니다만 어찌된 게 파견된 전체 병력보다 포로와 사망자 숫자가 더 많은 기억이 되어버리니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당서의 기록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고구려군은 수적 우세를 지닌 채로 주필산 전투에 임했습니다만 당태종이 소수병력만 대동한 채로 본인을 믿기로 삼아 고구려군을 유인합니다. 고구려군은 초반에 당태종의 본군과 이세적의 부대를 마음껏 짓밟습니다. 말갈 기병대의 공격에 의해 당태종의 본군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목전에 두었던 고구려군은 매복해 있다가 후방에서 나타난 장손 무기의 부대에 의해 처절하게 붕괴되고 고지대로 몰려 포위되었다가 항복합니다. 연계소문이 야심차게 파견했던 고구려 야선군의 주력이 한순간의 패배로 인해 무너지고 만 겁니다. 결국 조기의 승부를 내며 빠르게 당나라를 물리치고자 했던 고구려의 전략적 판단이 어그러진 셈입니다. 사실 보급선이 긴 당나라군 측에서는 지구전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신당서에 따르면 당태종은 고구려군이 안시성과 연합해서 성벽을 쌓고 높은 산에 의지해서 안시성의 군량을 보급받으면서 말갈부대를 풀어 우리의 말과 소를 약탈해간다면 우리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을 테니 이게 상책이다. 안시성의 무리들과 함께 밤에 도망간다면 중책이고 우리와 함께 싸운다면 반드시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성급한 전면전은 고구려군에게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필산 전투의 성격은 흔히 알려진 바와 같이 안시성을 지원하기 위함이 아니고 한 번의 큰 싸움에서 당나라군을 결정적으로 격퇴하기 위해 고구려가 선택했던 야전 전략이고 그게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3번 쟁점. 안시성 전투의 진정한 영웅은 고정의가 맞는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행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고구려가 파견한 병력은 15만인데 주필산 전투에서 6만 정도가 송질을 입었으면 나머지 9만은 어디로 갔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런 의문을 바탕으로 최근에 제기된 설이 바로 고구려 총사령관이자 1차 고당전쟁의 진정한 영웅 대대로 고정의입니다. 이 설에 따르면 파견된 고구려군 15만의 총사령관은 대대로 고정의였고 고현수와 고혜진은 그저 선봉대장 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현수와 고혜진이 당나라군에게 패하고 항복했지만 총사령관인 고정의가 남은 고구려군은 수습하고 잔여병력인 9만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당나라군을 괴롭히면서 효과적인 군사활동을 펼쳐서 결국 당나라군을 몰아냈으므로 진정한 영웅은 고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근거로 고정의의 관직은 대대로인데 고현수와 고혜진은 그보다 낮은 위두대형과 대형이므로 당연히 총지휘관은 고정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 고정이라는 인물이 어디에서 갑자기 튀어나왔냐면 삼국사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대로 고정이는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했다. 그가 고현수에게 말하기를 내 생각에 군대를 배치한 다음 싸우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기습부대를 나누어보내 보급로를 끊는 게 가장 좋은 계책이다. 식량이 떨어지면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없고 퇴각하고자 해도 길이 없을 테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고현수는 그 말을 따르지 않은 채 군대를 이끌고 곧장 진적하여 만치성 40리까지 나아갔다. 방태종은 그가 망설이면서 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 대장군 아사나 사이에게 돌걸기병 1천명을 거느리고 유인하게 했다. 마침내 군대가 맞붙었는데 당나라군이 거짓으로 도망치니 고현수가 상대하기 쉽다라고 말하며 진적해서 승세를 타고 안시성 동남쪽 판리까지 접근해서 산을 등지고 진을 쳤다. 이 대목에서 고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대로라고 표현하는데 고구려에서는 3세기까지는 대로가 최고위직이었고 7세기의 최고위직인 대대로는 대로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당시인 7세기에는 대로가 관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귀족회의 구성원을 의미하는 명칭이었다는 게 현재의 다소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정인은 최고위직인 대대로가 아니라 대로, 즉 원로원의 원로격 비슷한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구당서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다만 적 가운데 노련하고 경험만은 대로가 있어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 기록들에 의하면 고정인은 최고관직인 대대로가 아니라 그냥 귀족회의의 구성원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당서에도 역시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대대로라고 표기했다는 점입니다. 이 신당서의 기록을 바탕으로 대대로, 즉 최고위직 고정의 설이 나오게 되었고 나아가 고구려군 총사령관, 고정이라는 주장까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정이 총사령관서를 주장하는 이는 고연소와 고유진의 직위가 낮아 15만이나 되는 대군을 통솔하기에 부족하고 기록에 대로라고 나온 고정인은 사실 신당서의 표기대로 대대로일 것이며 그가 진정 총사령관이어야 직급이 만든다. 고연소와 고유진이 고정의의 말을 듣지 않고 전출을 서둘렀다 패했지만 고정의가 남은 병력을 수습하고 전쟁을 이어나가서 마침내 당나라군을 패퇴시키고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른 게 첫째 고연소와 고유진이 이끌던 부대는 중앙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구려가 아무리 군사령에 막강했다 하더라도 평양의 중앙군이 15만이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 15만 군대는 아마 여기저기에 지방군사를 규합한 병력일 것이고 고연소와 고유진 및 여러 욕살이나 비슷한급의 군사지휘관들이 각기 자신의 부대를 이끌고 합류했을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지휘가 높았거나 혹은 역량을 인정받은 이가 고연소와 고유진이었기에 그들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을 뿐 그 전체가 순수하게 고연소와 고유진이 원래 지휘할 부대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둘째, 많은 이들이 고정의도 참전했을 것으로 가정하고 심지어 고정의를 고구려군 총사령관으로 여기기까지 하는데 사실 고정의의 참전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남은 기록이라고는 고연소에게 지구전을 펼치라고 조언한 것 그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조언을 전장에서 했다면 고정의도 참전한 것이겠지만 평양에서 조언한 것이라면 참전하지 않은 게 됩니다. 만약 고정의가 정말 참전해서 총사령관 지휘에 있었다면 당태종이 사신을 보낼 때 고연수가 아니라 고정의에게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당태종은 고연수를 최고 지휘관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고정의를 언급하거나 의식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만약 고정의가 정말 총사령관이었다면 당나라 측에서 그 이름조차 몰라서 노련하고 경험많은 대로 정도로만 간략히 묘사하고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정의는 절대 총사령관급의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 측 사서에서는 굳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나아가 고정의가 이 전쟁에서 어떤 활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사서 그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의 영웅서를 주장하는 분께서는 당나라는 고정의에게 당한 피해가 수치스러워서 일부러 고정의를 역사기록에서 삭제했다는 식으로 추정하십니다만 당나라는 자기네 수도 장안이 토본에게 탈탈 털린 사실 등 더더욱 부끄러운 패배에 대해서도 기록을 다 남긴 국가입니다. 게다가 설령 당나라가 고정의를 기록해서 삭제했다 하더라도 산복사기를 비롯한 우리 측 사서에라도 전공에 대한 기록이 남았어야 하는데 전혀 전장에서의 활력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정의는 고연수가 평양에서 출병하기 전에 조언을 했을 뿐 공식적인 지휘부로서 이 전쟁에 참전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당시 신립이 부대를 이끌고 남아하기 전에 유성룡이 외군의 조총을 조심하라고 신립에게 조언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조언이 기록에 남았다고 해서 탕금대 전투의 최고 지휘관은 유성룡이었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상한 부분 때문에 이 전쟁에서 고구려군의 지휘부는 고정의가 군정권을 갖고 고연수와 고유진이 군령권을 갖는 형태로 이원화되었을 것이라고 절충적으로 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고정의 관련 기록은 지구전을 펼치라는 조언했다는 것 하나뿐이고 한국과 중국의 모든 사서에 남은 기록은 공통적으로 고연수와 고유진이 고구려군의 지휘관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필산 전투 패배 이후 활력했다는 이른바 총서령관 고정의 영웅설은 심한 비약이고 먼저 고정이 참전 여부부터 확인이 되어야 비로소 논할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고구려 본대설은 2000년대 초반 어느 한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는데 15만 명력 중 주필산 전투로 소멸된 6만을 제외하면 남은 9만의 행방이 묘연하기에 그들을 본대로 관주한다는 겁니다. 주필산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혹은 생존한 9만 병력들이 주변 성들과 연계작전을 펼치든 등의 군사활동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휘부인 고연수와 고유진이 항복한 마당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테고 그것이 고구려군 본대인 것처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료에는 그 9만 잔여 병력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고 그 까닭은 특혜할 만한 활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3번 쟁점인 고정의 영웅설 그리고 그에 더한 고구려군 본대설의 경우 사료적 근거가 굉장히 희박한 비약이 아닌가 합니다. 4번 쟁점 당나라군은 왜 후퇴했는가 고구려군 본대와 고정의의 활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그럼 당나라군은 도대체 왜 후퇴했을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안시성의 선전입니다. 안시성이 너무 잘 버티고 있는 와중에 겨울이 오면서 날이 추워지고 군량이 떨어지자 견디지 못한 당나라군이 퇴각했다는 게 가장 널리 알려진 정설이고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제기된 어느 연구자의 해석에 따르면 주필산 전투 직후 연기소문은 설연타에 사신해 보냅니다. 설연타는 돌골계 천력집단의 한 부족으로서 당시 몽골 초원을 장악한 북방세력이었습니다. 연기소문은 주필산 전투의 패배 직후에 설연타의 진주가한에게 사신을 보내 당나라를 협공할 것을 요청합니다. 뒤이어 설연타의 10만기병이 당나라의 하주지역을 공격하면서 당나라는 수도권이 위협받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 와중에 갑자기 진주가한이 죽는 바람에 설연타는 철수했습니다만 진주가한의 아들 발작이 장례식장에서 이복동생 예망을 죽이고 가한이 됩니다. 당태종은 설연타가 가한 계승 과정에 분열에 빠지길 기대했습니다만 순식간에 혼란을 정리한 발작은 다시금 당나라를 침공합니다. 가뜩이나 안시성에 발이 묶여 진땀 흘리던 당태종은 설연타의 공격 때문에 이 전쟁을 더 이상 지속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제 당태종에게는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 설연타를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안시성을 함락시켜서 요동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고구려 원정을 계속한다. 둘째, 주력 야전군의 타격으로 인해 당허가 부실해진 평양을 직공해서 고구려의 심장을 노리는 전략을 취한다. 셋째, 서둘러 회군에서 설연타의 침략을 막아내고 고구려는 다음 기회에 다시 침공한다. 당태종은 세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결국 당나라군은 철수하게 되었고 압도적인 군세에 정에 맞서 버티던 안시성은 방어에 성공하면서 이 전쟁의 승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며 있어 우리와 상대라는 이분법적 관지로 해석하기보다는 폭넓게 주변 세력들과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살펴봐야 보다 더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연타의 존재는 고당 전쟁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였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 연규소문의 외교로 인해 고구려는 주필산 전투에서 대패하고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안시성주와 연규소문의 불편한 관계는 사실이었고 연규소문이 보낸 15만 병력은 안시성 구원보다는 빠른 승부가 목적이었으며 주필산 전투의 패배 이후 당나라의 기세가 꺾였던 이유는 뜬금없이 제기된 영웅 고정이 때문이 아니라 설연타라는 외부 세력이었기에 그런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1차 고당 전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또한 추측에 기반한 설이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추정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참고가 된다면 오늘 영상은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룬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로써 안시성과 주필산 전투를 중심으로 한 1차 고당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역사 멘터리가 여러분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